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2월 30일 목요일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2절 9장 26에서 28절 10장 25절 36에서 38절 12장 25에서 28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때에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사도가 전한 권면의 말씀에 긴박성을 더하기 위해 그가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독자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들은 곧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 그의 독자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한 땅 경계 바로 앞에 서 있던 광야 세대를 비교한다. 바울은 그들에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상기시킨 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격려한다. 이 마지막 권면은 당시의 독자들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당신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위험들을 상기시켜준다. 민숙이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한다. 첫 번째 실패가 기록된 민숙이 13, 14장에서는 몇몇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의심의 정신을 퍼뜨림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이 좌절되게 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온 회중은 가난한 땅 입성을 눈앞에 둔 바로 그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두 번째 실패는 바흘보울에서 음란과 거짓 우상 숭배에 빠진 사건이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가지고 올 수 없었지만 사탄은 성적인 유혹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짓 우상 숭배에 빠뜨림으로 죄를 짓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했다. 바울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이 두 가지 우염들에 대하여 경고한다. 첫째, 바울은 그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며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한다. 둘째, 바울은 그들에게 부도덕과 탐심을 멀리하라고 권면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다. 교훈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한 경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권면한다. 묵상 우리는 죽은 자들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은 바로 재림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그런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그대가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의 위험을 경고하라. 마지막 때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해야 한다. 예언을 통해 나타난 바 엄숙한 광경들을 다루지 않고 지나치지 말 것이다. 우리 백성들이 반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들이 게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의 임박성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개혁이 일어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이 이 기별을 믿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유권 60일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준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이라는 것이시록